스케줄 장소에 도착한 영단 어머!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저거 뭐야 많은 애들이 지금 팀이 또 날 좋아하잖아요 누가 널 좋아해? 왜? 팀씨가 언니가 좋아서 떠넘긴게 아니라 언니가 싫으니까 떠넘긴거지 아니라는거 다 알고있어요 채연이가 아직 몰라서 그러나본데 아니잖아 어머 나 이게 왜 내 손에 들렸지? 아니 이게 싫으신 줄 알았는데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진짜 아니에요 해피타임 녹화가 시작되고 야! 어우 그게 뭐 맛있는 줄이 까냈냐 별안 그 흰자 진짜 좋아하잖아요 영단씨가 아 됐어 안 먹어 난 팀 소리 안 먹는거야 팀 사랑합니다 팀 팀 안주인으로써 정말 영단씨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에요? 팀의 영상메세지네요 아 누나 누나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실거고 많이 힘들거 같은데 선행을 열심히 해서 제가 70%도 받았습니다 제가 안쓰고 누나한테 드리려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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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야 웬일이니 정말 이런 식으로 또 어머 세상에 팀씨가 선임을 베풀어서 이걸 다 한거에요? 네 70%? 하니깐 이런게 어딨어요? 제가 할 것 같아요 떡볶이 2개 70% 할인에서 30원에 구입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자 상상 샤워 한잠 구멍 나는 설탕 시작 수 한잠